오케이, 최빈이가 62 단어 인재님 네 로츠 오프 전에 뭐였죠? 뭐? 로츠 오프 전에 똑같은.. 있지 않았나요? 뭐가? 로츠 오프 전에 똑같이 생기고 있었던 것 같은데 시작 At nigh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데서? 언제? At night 언제? Be filled Be filled Be filled wi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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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licious Delicious 무슨 시죠? 어떤 시요? Delicious Leave Leave 무슨 시죠? 하다시요 Leave With With With은 여러 가지 뜻이 있단 말이야 자, 한 가지 뜻 두 가지 뜻 세 가지 뜻 세 가지 뜻 그러면 일기 연습 때 고생하겠네요 뭐뭐를 가지고 있는 뭐뭐를 사용하여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러면 With me 한번 어떠시고 With me 나랑 함께 나랑 함께 그 다음에 A boy With With A 뭐할까 A boy with a bag on 남자가 가방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가방을 가지고 있는 가방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돼 가방 가지고 있는 남자아이 뭐 뭐뭐를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Be 아이고 Be Filled 그 위시 이 뜻이야 뭐뭐를 사용하여 채워져 있다 네 뭐뭐로 채워져 있다 네 뭐뭐로 채워져 있다 Mirror Mirror 무슨 뜻이에요? Mirror 그리고 이름이 아닌가 그렇죠 Large bo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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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C예요? 어떤 C예요? 어떤 상자 커다란 상자 그 다음에는 Sleap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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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leep Sleep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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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빈이 상태 Sleepy 무슨 시에요? 어떤 시에요? 어떤 채빈이 슬리피 채빈 이건 또 뭐였지? 동안 그러면 during the class 한번 볼까? during the class 클래스가 수업이죠 during the class 수업 시간 동안 수업하는 동안 castle about me about me 나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 a story about me 하면 무슨 뜻이다? 나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 어떤 시 길어지면 뒤로 간다고 그랬어 그래서 나에 대한 이야기 a story about me about me about me who story story myself myself neck neck 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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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ts of stories. Dirt. There are. OK. 그럼 뭐 뭐 한 개가 있다는. S? There are one and three. There are. There are. There are. OK. 한 가지 이야기가 있다. There is a story. There is a story. There is a story. OK. There is a story. There is a story. There is a story. There is a story about m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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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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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을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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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트 헤이트 일단 말하기 시스트는 끝났는데 통과를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은 아니야 일단 쓰기 시험 한번 봅시다 선생님 시험지가 어딘지